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2. 대한민국 해경대의 순위 2. 한국인이 중국보다 강한 이유 안녕하세요. 과거 보면 특수부대인 이탈리아는 전멸 직전에 도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한국 공병부대가 싹 물리쳐준 해외 파병부대 사건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특수부대가 아니라도 한국을 무서워하는 계기가 된 대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무서운 게 위기가 닥치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눈이 뒤집어진다. 한국의 군사력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시사잡지 내셔널인터레스트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병대를 가지고 있는 다섯 나라를 소개하며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2개국이 선정됐는데요. 한국은 4위로 평가되었으며 중국은 5위에 그쳤습니다. 덤덤한 뉘앙스로 순위를 소개하면서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병대 국가별 순위를 소개하는 중국 영상을 함께 보시죠. 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병대 순위를 매겨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5위로 평가되었으며 중국의 앞순위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미국이 1위로 평가되었으며 그 뒤로 러시아, 영국,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이 각각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국 군사력으로 볼 때 미국 해병대가 세계 1위리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18만 6천 명의 현역 군인과 약 3천 8백 명의 예비역이 있습니다. 이는 2일부터 11일까지 국가의 해병대 인원을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해병대는 1년 내내 해외 파병을 나가고 있으며 세계 분쟁이 있는 곳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소위 전쟁과 죽음, 전란과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늘 미국 해병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세계 제1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2위 또한 명실상 무한 실력의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해병대입니다. 비록 한때 세계 제1 군사제국이라는 영광은 더 이상 없지만 러시아 해병대는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에 걸맞게 세계적인 수준의 해병대가 필요했겠죠. 러시아 해병대는 세계 각지에 파병되었으며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 경험으로 러시아는 고강도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갖춘 부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3위는 당연히 중국 해병대가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영국 왕립 해병대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영국 왕립 해병대는 비록 7천명밖에 되지 않지만 해병대 내에 각 부대마다 작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동계작전이나 해안공격 및 돌격, 해상작전 등이 포함됩니다. 영국 해병대는 그 인원은 적지만 미국 해병대의 껌딱지라고 불릴 만큼 미군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는 출연하며 미군이 주도하는 모든 전쟁에 거의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 해병대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원수로는 그다지 우세하지는 않지만 전투력은 미국군에 뒤지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유인 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설령 중국이 사회가 아니라고 해도 프랑스나 호주, 이탈리아, 독일 등의 국가가 당연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이 사회를 차지해버렸는데요. 이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국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스스로 미군 다음으로 세계에서 강한 군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 해병대의 인원수는 3만 2천 명이 넘으며 미국 해병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천 명 규모의 신속 대응 부대가 있어 24시간 이내 한반도 어느 곳이든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병대를 오해 둔 이유가 참 이상합니다. 중국 해병대는 3년 전에 그 인원을 3만 명으로 증원시켰침인 여전히 전통적인 해군 작전부대에 불과하고 주요 임무로는 해군 함선과 기지를 오해하는 정보리는 것입니다. 비록 중국이 최근 지부티북 이프리카 중동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중국 해병대는 처음으로 해외 파병 경험을 얻을 수 있었지만 미국 매체에서는 이런 실력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 해병대의 이러한 행보는 앞으로 중국 해병대의 위상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전투력은 높이지 못했으며 발전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편견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매체가 평가한 2순위가 객관적이지 않다면 아마 이런 평가를 한 사람은 아직도 20세기 말에 살고 있어서 중국 해병대가 얼마나 도약했는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객관적으로 현재의 중국 해병대를 평가한다면 비록 미국 해병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영국과 한국 정도는 제낄 수 있고 러시아도 능가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해병대가 중국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로 일부 중국인들에게서는 피지컬 때문이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실제로 중국 사이트에서 한국인들의 피지컬과 외모가 왜 이렇게 뛰어난지 궁금해하는 중국인들이 많으며 이에 한국 남자들의 피지컬에 대해 분석하는 중국인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신체적으로 뛰어난 이유를 세 가지로 들며 중국인이 약한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병대 캠프를 체험하는 학생들 영상을 본 듯 한국인은 왜 그렇게 피지컬이 강할까요? 한국인들의 피지컬은 거의 아시아에서 최고라는 사실은 운동 좀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것입니다. 그럼 한국인들의 피지컬은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꼽아뒀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신체 단련 의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한국의 초중고생들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은 뉴스로 자주 접하시는데요. 한겨울에 우통도 벗고 눈밭에서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을 하는데 중국 학부모들은 좀 믿기 힘든 눈으로 애들이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주 하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 신체 단련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학교 이상의 경우 학교에 문동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헬스장에 있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맞게 제작된 소형기구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 학교 체육 수업의 일부이며 중점 교과목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체육 수업과 문화 수업이 모두 중요시합니다. 문화 수업이 체육 수업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체육 수업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바로 청소년기부터 신체 단련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의무적인 군복무는 한국인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국에서 군복무는 정말 가혹합니다. 시시한 군사훈련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군복무는 실로 엄격한데 어째서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신체 조건이 표준에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 선별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같은 훈련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없겠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체력 상태가 워터특간에 반드시 무조건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경역 깊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딜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국인들의 체력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한국인들의 신체 달력 의식은 계속됩니다. 왠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땀을 빼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의 엄격함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뚱뚱한 것에 대한 무시입니다. 한국인들은 기만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며 취업을 할 때도 기만인 사람들은 잘 채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만인들은 한국에서 아직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20대부터 30대까지는 운동이 거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왜 한국인보다 못한가? 라고 묻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두 가지 이유에서 한국과 비슷하지만 세 번째, 성인들의 자기관리운 복문화가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비만을 하나로도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40부터 50대 아저씨도 술배가 많이 없습니다. 40부터 50대 아저씨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의 신체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00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뉴스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을 토대로 본다면 군사훈련을 진행했을 때 대부분이 쓰러질 것입니다. 체력이 지금과 많이 다른데 한국과 견줄 필요도 없이 우리 세대와 비교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체육총국에서 발표한 2014년 15세 이상 아이들의 운동량 조사 결과입니다. 여론, 턱걸이 평균 수가 몇 개인지 보세요. 15살인데 4개도 안 되죠. 3, 4개도 안 되는데 정말 안 믿기시죠? 제가 중학교 때에는 10개는 해외 합격이었습니다. 10개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아이들은 몇 명이나 합격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중국 청소년기의 체육교육이 캐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에 비하자면 캐보하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의 체력능력이 높아진 원인을 배워야 하며 체력훈련을 많이 해서 비만율을 낮춰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체력단련 의식들은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자긍심이 대단한 중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이미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에 대한 평가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의 지위가 그만큼 올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그리고 군사면에서까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역시 뭐하나 똑부러지게 완벽한 한국인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적으로 만나는 순간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피지컬 차이가 아니라 승부육 차이가 아닐까요? 안일 길거리에서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한국 남성이 시비가 붙었다 가정해봅시다. 한국 남성 대부분이 결코 절대 그들에게 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싸움시든 전투든 악으로 빵으로 하는 거 아닌가무요.